인겨멘 로블록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이아 유니콘을 보여드리면서 제 귀여운 펫 이름을 만들어 정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유니콘 이름을 무려 3500개나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서 예쁜 이름 찾다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름이 바로 다순이었습니다 현혜님이랑 은지님이랑 하리보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합니다 뭔가 친근하기도 하고 예뻐서 다순이라고 정했어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한국에 몇 개 없는 다이아 유니콘 네온을 만들 생각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네온 다이아 유니콘 만들면은 인겨멘 사칭을 만난다면 다순이 보여주세요 하면 제가 다이아 유니콘 네온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이아 유니콘 네 마리 모은 거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 한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모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다순이 빼고는 펫이 다 성인이에요 그래서 다순이면 성인으로 만들면은 아 네온표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좀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안되겠다 잘됐네 리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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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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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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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오늘 너네 심심해 보인다 아침부터 낮잠 자고 컴퓨터 게임하고 어 네온 심심하잖아 너 컴퓨터 게임 언제까지 할거야 어 없애버려 어 하하하 컴퓨터 여기다 나왔다 없애버려 자 아 아빠 왜 이렇게 깨우시는데요 나 잠 잘 자고 있었는데 꿈에 김수연 나왔었는데 아빠 오늘 지금 피곤하거든 너네들이 나 대신 펫 알바 좀 해주라 응? 펫 알바? 그래 펫 알바 자 이거를 자 너네들이 나 대신 키워줄 수 있단 말이야 자 미호야 이 다순이를 안아보렴 아 그 유모차밖에 안되나 어쨌든 너네들이 대신 키워주는거야 알겠어? 어 그러면은 아빠가 너네가 사달라는거 다 사줄게 어이 헉 진짜요? 그래 말해 말만해봐 말만 니야부터 말해봐 뭐 갖고싶어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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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물약 나는 물약? 음 그래 그래 나는 나는 레전더링 상자 사주세요 큰 상자 그래 그래 그러면은 아빠 오늘 피곤하니까 한숨 잘테니까 너네들이 다순이 좀 잘 부탁한다 알겠지? 네 잘 부탁해 아빠 자러간다 오 자러가볼까나 다순아 이제 어 애들한테 가봐 응 가볼까 어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응 다코니를 돌봐달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거야 야 다순아 진짜 너 말로 해선 안되겠구나 유목을 써야겠어 언제 성장할거야 다순아 빨리 커야지 빨리 성장하라고 막기 싫으면 말이야 얼른 그런 말이야 야 얘들아 이렇게 다코니를 무섭게 협박하며 성장을 못해 넌 애들이 예뻐해주고 목욕해주고 놀아줘야지 진짜 빨리 들고 놀이터가서 놀아줘 나가 애들이 잘 놀아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다순아 이쁜 누나가 놀아줄게 다순아 어때지 재밌니 이 무한한 스피드를 지겨보라고 다순아 어때지 재밌니 이 무한한 스피드를 지겨보라고 다순아 왜 울고 있는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순아 우리 가족이 되려면 깊이 구해야하는 곳들이 있답다 내가 먼저 보여주도록 하지 나로는 놀립서라 다순아 잘 봤지 우리도 저걸 해내야해 야아아아 다순아 가자 횡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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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흡 캠핑장이야. 밤이야 벌써. 너도 즐기고 있구나. 밤에 보는 우리 다순이는 더 귀엽구나. 얼른 자자. 다순아. 누워봐. 잘자 다순아. 내가 노래 불러줄게. 잘자야. 우리 다순아. 아휴 애들이 우리 다코니를 잘 키우고 있을까? 걱정이 되면서도. 어 뭐 좋았어요. 어 얘들아 왔구나. 왔구나 왔구나. 비켜 비켜. 다순아. 어 다순아. 어 오늘 재밌게 놀았어.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늘. 얘들아 너네 빨리 올라가. 어 다순아. 야 다순이랑 어디를 데리고 가는거야. 이렇게 꺼내면 되지. 어? 애들아 고생했다. 이제 올라가 봐. 아빠랑 다순이랑. 어? 사랑해. 좀. 사랑을 해야 되거든. 가봐. 어 다순아 많이 힘들었지 오늘. 이사간 애들이랑 놀려고. 어유 이사간 애들이었어. 같이 자자 아빠랑. 음..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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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자자자자자자 음... 음... 아우! 아빠 저도 잘 왔어요 아빠 놔둬요! 음 리아야 미호야 나가! 예... 음 나가 나가 음... 다순이 많이 고생했지? 오늘 아빠랑 같이 자는 거야? 어 비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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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순이도 재워야 되니까 음... 다순아 빨리 성장해서 멋진 네옴패스 되어라 음... 어 저... 음... 리아야 넌 자지도 마! 음... 음... 니아는 매달려서 자 아빠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원래 아스라스르게 자는 거야 아스라스르... 어쨌든 얘들아 고생했고 아빠가 이거 나머지는 키울게 고생 오오... 다순아 오늘 아빠랑 신나게 노는 거야? 아이고 우리 다순이가 아파요 여러분들 치료 좀 해주세요 선생님 저희 다순이가 아파요 제발 고쳐주세요 네 아파요 아파요 다순이가 아파요 다순아 괜찮니 이제 학교 갈 시간이네 학교도 가볼까나 다순아 학교에서 수업도 듣자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 우리 딸 귀여워라 다순아 다순아 사랑 사랑해 오케이 자 왠지 이제 다순이가 여러분들 학교 수업만 들으면 왠지 성장할 것 같아요 와 다순이가 성장했습니다 다순아 여러분들 다순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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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이 되었어요 와 드디어 다 컸구나 다순아 다순이가 우람한 모습으로 성인이 되었단다 얘들아 아빠가 사랑으로 키운 거야 자 이제 네온펫을 만들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온펫을 처음 만들어봐서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만드는 거지 아빠 여기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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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요 어디 네온펫을 여기서만 만든다고 아빠 당연하죠 여기서 뛰어내면 돼요 어이 뭐지 뛰어내려야 된다고 어 물밖에 없는데 어 뭐야 이거 입양할 수위 이런 게 있다고 우와 여기 뭐야 완전 비밀 공간인가 우와 이런 거 처음 와봐 여기가 바로 네온펫을 만드는 공간이라고요 메가 네온펫도 여기서만 될걸요 우와 우와 안녕 내 동굴의 옹굴을 환영해 그렇구나 이거 네온펫을 네 마리를 놓으면 아니 그니까 펫 네 마리를 놓으면 네온펫으로 만들어준다는 건가 네 마리를 한 마리씩 올려놓고 마지막 한 마리를 올려놓는 순간 여기서 네온이 태어나요 우와 얘들아 이 바람빛 좀 봐 멋있어 우와 아빠 아빠 네온 리아예요 아직 우와 빨간빛 우와 진짜 이거 처음 해봐 너무 감동적이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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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다 한 마리만 이제 마지막 한 마리만 놓으면 감동이 한국에 몇 개 없다는 한국에 몇 개 없다는 네온 다이아 유니콘이 나옵니다 감동적일게요 다순아 다순아 이겸의 로블록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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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 우와 진짜 멋있다 처음봐 아빠 진짜 멋있어요 우와 진짜 멋있다 얘들아 얘들아 사진 한 번 찍자 어 사진 한 번 찍자 잠깐 어 어 잠깐만 얘 이름 좀 없애자 어 네온 유니콘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감동적이구요 우와 멋있다 이거 한 번 공개 서버 가서 자랑 한 번 해볼래? 좋은 생각이에요 좋아 자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공개 서버에 왔구요 앞에 와 빛나는가 봐 네온 다이아 유니콘 보실뿐 우와 네온타이어 유니콘 보실 뿐 자 안되겠다 파티 열어야겠다 파티 열기 업그레이드 진짜 좋은집으로 해볼까나 집을 바꿔요 그렇게 하면 안되고 아 맞다 맞다 집을 백만대장주택으로 바꾸지말고 이걸로 하자 그리고 파티 열기 네온 다이아 유니콘 보실 뿐 우리집으로 오세요 파티 시작 자 몇명이 내 네온 유니콘을 보러올까나 설레이구요 자 여기서 우람하게 있겠습니다 자 부자섭이래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구만 네온 저희집으로 오시면 네온 유니콘 보여드립니다 하이아 와 멋있긴 하다 이야 헐 부자다 그치 이야 진짜 멋있네요 뿔이 너무 멋있어요 어 저 이거 유튜브에서 만드는거 봤대 아 팬이시구나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네요 부자라고 감사해요 뿔이 뿔같은 빛나는거 너무 멋있어 어 일단 여러분들 다순이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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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